우리가 22글자에 대해서 음과 크기형 꼬리형 5개 5개를 했는데요 이제 자음을 쓰는 방법을 22글자를 저와 같이 쓰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알렙 밑에 칸을 베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랫부분에다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노트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문 노트면 더 좋고요 또는 영어 노트나 음악 노트를 가지고 지금 이 흰 부분 여기에다가 쓰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셔야 되고 근데 쓰실 때 주의하실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글씨를 쓰셔야 되는 거죠 알렙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선을 이렇게 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로다가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멋있잖아요 근데 사선을 긋고 위에 점을 하나 그냥 찍고 아래 점을 하나 또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사선을 긋고 그 다음에 위에 점 하나 찍고 아래 점 하나 찍고 해보시죠 알렙 쓰시면서 이제 이렇게 입으로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트 두 번째 글자는요 역시 정사각형에 채워놓는 글자예요 이것도요 기억을 이렇게 쓰시고요 기억을 쓰시고 한글로는 그 라는 글자예요 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베트죠 베트 기억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한글로 이제 그 그처럼 쓰시면 이제 베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김엘은 세 번째 글자 김엘은 2분의 1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반을 나눠서 여기다가 이제 김엘을 쓰시면 되겠죠 길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김엘 달랫은 한글에 그냥 기억처럼 쓰시면 돼요 달랫은 기역 달랫 해도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쓰고 해 기억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로 선을 그때 여기가 열려 있어야 되죠 예 여긴 붙이시면 안 돼요 해는요 왜냐하면 붙은 것은 해트가 있죠 그래서 해 바브는 2분의 1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바브 바보도 기억처럼 쓰되 길게 바브 그 다음에 자인은 역시 2분의 1 글자인데 2분의 1 글자인데 이제 아들자자를 쓰시는 것처럼 한문에 아들자자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냥을 내시면 되죠 자인 지읍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트 기억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막아준다 그랬죠 해트 그 다음에 테트는요 이것도 모냥이 이렇게 멋이 있게 돼 있지만 니은을 쓰시고 니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꼽으려 놓으시면 돼요 테트 쓰기 쉽죠? 테트 티그 그 다음에 요드는 역시 4분의 1 글자니까 요거를 4개로 나눠야 되겠죠 4개로 딱 나눠서 이제 요기에다 쓰시면 되는 거죠 요드 카푸는 카푸 역시 둥글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라메드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냥을 냈는데 저 모냥 안 내셔도 돼요 니은을 쓰시고 니은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로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라메드 그래서 쓰실 때는 편하게 쓰시면 돼요 비슷하게만 쓰셔도 다 알아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맴 요거 맴 쓰시는 것도 맴 하시면서 이제 뇌무 모양을 찌그러지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지게 뇌무 모양을 찌그러진 모양으로 그 다음에 눈 이게 2분의 1 글자죠 초록색 그래서 요것도 2분의 1 글자니까 여기에서 기억을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눈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싸맥 싸맥 이거는 그냥 요렇게 그냥 이음처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i는 영어에 y처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 폐는 카푸처럼 아까 카푸가 있었었죠 카푸가 요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시부려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건 뭐 대지꼬리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지꼬리보다도 조그만 니은을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니은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폐 그 다음에 짜디 짜디도 요렇게 쓰시고 반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y처럼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짜디 짜디 꼬디 꼬리형이라 그랬죠 요 부분을 펴주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코프 영어 똑같죠 코프 p죠 영어로 그 다음에 래쉬 이게 이제 앞에 보시면은 요 네번째 글자 있잖아요 달렛 달렛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지금 여기 그 달렛 요 부분이 요건 완전히 기억처럼 쓰셔야 되고요 달렛은 그런데 요 래쉬는 요 부분을 둥글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달렛과 가끔 가다보면 달렛과 래쉬를 이제 이렇게 비슷한 글자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달렛은 완전한 기억자로 쓰시고 래쉬는 요 부분을 둥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쉰 쉰 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쉰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부 기억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낚시바늘 달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한 열 번 이상은 쓰셔야 이 이제 자음이 입과 그 다음에 이 손에 이제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최소한 한문 노트나 또는 영어 노트나 음악 노트를 가지고서 쓰는 연습을 이제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추석 기간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휴려를 강의할 때면 꼭 이런 명절이 끼더라고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휴가 낄 때 이런 것들을 더 집에서 열심히 있게도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파트로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였었어요 자음은 22글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음은 크기가 있는데 2분의 1글자가 있고 4분의 1글자가 있는데 총 몇 개라고요? 5개 그 다음에 또 자음의 꼬리형도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지금 제가 음가와 그 다음에 읽고 쓰기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요 휘브리어 자음은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휘브리어 자음은 그래서 자음에 이제 그 점이 있는데 그 자음의 점은 중앙에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를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는 영어로 다 그냥 써놨는데 다게시 포르테 해보시죠 다게시 포르테 그래서 이 다게시라고 하는 건 휘브리어로 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강한 그 점 그러니까 자음은 자음은요 원래 휘브리어는 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음이 뭐 겹쳐서 나오거나 또 강하게 발음하거나 이런 걸 표시하는 것을 이제 이 점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경강점 또는 이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필기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중 자음의 중복을 이제 줄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핫 여기 나와 이제 핫 샤 마 임 여기 보시면은 시읒과 시읒이 있죠 받침어고 그 다음에 위에 초성 그래서 여기 시읒시읒 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그 신여 신과 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필기할 때는 요 중복되는 요거를 두 개를 안 쓰고 앞에 거를 생략을 하고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경강점 이중점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두 개 원래 이제 문자가 하나로 이제 줄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시읒 두 개 발음을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휘브리어로 요게 해고요 요건 모음 아예요 휘브리어 모음도요 모음은 너무 쉬워요 근데 휘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자음부터 모음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가르쳐보니까 모음이 더 쉬워요 왜 쉬우냐면요 선으로 이렇게 선이 지금 요거 요건 하나죠 그쵸? 요거는 선을 지금 몇 개 한 거예요? 두 개죠? 위에하고 아래 똑같아요 짧은 아고 요거는 긴 아 장모음 아 단모음 아 이렇게 돼요 그냥 아 아예요 아 아예요 모음이 이렇게 쉽죠? 모음은요 그냥 요거 아고 아고 이건 짧은 아 요거 선이 두 개니까 장모음 아 요거 짧은 아죠? 근데 요거는요 요게 점이 있죠? 이게 모음이에요 점 하나는요 우리 연세드신 분들 옛날 60년대 70년대 사신 분들은 요 조그만 점 하나를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뭐라고 그러죠? 머리에도 있고 이 이 있죠? 이 이게 휘브리어 모음이에요 이예요 그래서 요거 이 요거 아 요 선 두 개 장모음 아 요거 선 하나 단모음 아 그래서 아 아 아 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읽으면 하 아까 이거 자음 헤였죠? 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헤 자음 헤예요 자음 헤에다가 선 하나 짧은 아라 그랬죠 저희가 아 그래서 하 해보시죠 하 그런데 여기 신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읒이 두 개니까 받침 하나여서 핫 그 다음에 여기에 아가 있으니까 샤 그 다음에 요거 맴이죠 맴 맴은 미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짧은 아 그러니까 마 그 다음에 요거 이처럼 생겼다 그랬죠? 요 요드가 붙어가지고 같은 모음이라서 긴 장모음 이여가지고 핫 샤 마 이에다가 요거 요 맴이 있죠? 맴이 꼬리형으로 오면 요렇게 정사각형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맴 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핫 샤 마 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는 핫샤 마임 한번 해보시죠 네 다시 한번요 핫샤 마임 예 그래서 읽으실 때는 원래 자음 이 중복에 있는 것을 발음은 그대로 해주고 쓸 때는 생략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자음에 점을 찍어서 경강점 이중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자음에 점이 이렇게 이중자음이 중복될 때 점을 찍어준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핫 샤 마임 해보시죠 핫샤 마임 예 다시 한번요 핫샤 마임 이 한은 관사예요 한은 근데 샤 마임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 하늘 핫샤 마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해죠 해 희응이죠 해 그 다음에 짧은 아 선은 아음가예요 몸이요 근데 이거 선이 두 개죠 위에 하나 붙였고 밑에 하나 붙였고 그러니까 장모마 쉽죠 장모마 이거는 단모마 짧은 아 그래서 하 그 다음에 여기 맴이죠 맴 근데 여기 맴인데 여기 점을 찍어놨죠 요 점도 뭐예요 이중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이 여기 두 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함 하고 여기 했고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이거 점 하나 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함 마 임 맴이 단어 끝에 오니까 꼬리형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썼죠 함 마임 마임은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그 다음에 그 하늘 핫샤마임 그래서 하늘은요 마임이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이 마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하늘이다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의 그 이중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본문을 읽기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이중점입니다 그래서 이중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내를 또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연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드럽게라는 뜻이죠 레네 포르테는 강하게고 레네는 이제 부드럽게 음악에서도 이 단어를 쓰죠 다게시 레네 다게시는 히브리어로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점 근데 연 강점이라는 건 뭐냐면 요 베트 기멜 달레 카프 그 다음에 페 그 다음에 타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몇 개요 여섯이죠 그러니까 글자 크기의 다섯 꼬리형의 다섯 그런데 다섯만 쓰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의 점에서 요 여섯 글자 요 여섯 글자에만 찍는 점이 있어요 여섯 글자 그래서 요 여섯 글자에만 찍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 강점 그래서 연강점은 뭐냐면 이 베트에 베트에 점을 딱 찍어주면 발음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발음을 이제 부드럽게 이제 하라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베트 기멜 달레 카프 페 타부 그래서 이 여섯 글자를 이제 그 신학교 이라든지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용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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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캐파트 캐파트 해보시죠 부가드 캐파트 그래서 여섯 글자를 부가드 캐파트 문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 기멜 달레 카프 그 다음에 페 타부 여섯 글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 찍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중점과는 다르게 강하게 이제 발음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강하게 발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강하게 이제 발음하는데 그 강하게 발음하는 거를 좀 부드럽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읽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한글 저기는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섯 글자가 있었죠 부가드 캐파트 문자 여섯 글자에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찍는데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경강점은 자음의 중복 때문에 점을 다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가드 캐파트 문자에는 영강점을 잘 안 찍는데 여기 보시면은 점을 찍을 수 없는 자음들이 있어요 경강점도 안 찍고 영강점도 안 찍고 그래서 자음의 점을 찍지 못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음 문자 그래요 후음 문자 후음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뒤후 그 다음에 소리음 이 목의 이 뒤에서 올라오는 이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 뒤에서 나는 소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죠 소리가 이제 불분명하겠죠 그 이것을 후음 문자라고 말을 하는데 후음 문자에는 점을 찍질 않아요 점을 그리고 점음도 찍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쉐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후음 문자 있잖아요 알렙 해 해트 아인 레시 이거는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니까 휘브리어 자음은 글자 크기도 다섯 개 꼬리형도 다섯 개 후음 문자도 다섯 개 그런데 한 가지 뭐만 여섯 개예요 부가드 캐파트 문자 발음을 강하게 해주는 부가드 캐파트 문자만 이제 여섯 개고 다 다섯 개라는 거죠 그래서 알렙과 해와 해트와 아인과 레시 공통점은 뭐예요 다 이응음가를 갖고 있는 거죠 알렙 이응음가고 해도 이응음가고 해트도 이응음가고 아인도 이응음가고 이 레시 이것만 좀 다른데 이 다섯 글자에는 무엇을 찍지 않는다 자음의 점을 찍지 않는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휘브리어는 자음이 몇 개가 있다고요 스물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휘브리어의 그 글자 크기는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그래서 2분의 1 글자와 그 다음에 4분의 1 글자 그 다음에 휘브리어는 꼬리형이 있는데 이 꼬리형도 다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휘브리어 자면은 점을 찍어주는 문자가 있는데 모든 문자는 다 찍을 수가 있는데 찍을 수 없는 문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후음 문자에는 찍을 수가 없다 그래서 후음 문자 특징은 이응음가를 갖고 있는 알렙이라든지 헬이라든지 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임 그 다음에 이제 래시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에는 절대 자음을 찍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여러분 추석 기간에 한번 열심히 자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를 이제 만나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모음을 하면은 모음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단어를 읽는 연습을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